지금 꼬라지가 말이 아닌데? 고추냉이를 넣어줍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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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송풍기를 이용해 가지고 창문 다 열어놓고 먼지 싹 불어내고 그 다음에 창문들 다 지금 마스킹을 했습니다. 마스킹하고 대강 청소까지 끝낸 상황입니다. 2층 쪽은 지금 언더 쏘다가 말았고요. 1층 쪽 지금 언더 쏘는 모습 보여드리려고 언더 코트는 저희 지금 투톤으로 되어 있고요. 실링은 실링색, 월은 월색으로 틴을 해왔어요. 그래서 따로따로 쏠 거예요. 실링부터 쏘는 거 보여드릴게요. 실링을 해볼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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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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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